안녕하세요. 저는 서밋댄스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9시부터 10시 관리시 기초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신서양이라고 합니다. 보통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 그리고 간단한 웨이트, 그리고 기본기, 안무 이런 식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고요. 안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매번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앞에서 기본기도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만드는 동작을 반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좀 어렵지 않고 수월하게 접하실 수 있는 수업입니다. 관리시는 사실 장르라기보다는 하나의 안무 스타일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리시는 펜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안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선적인 움직임인 웨이브나 아이솔레이션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안무가 많아서 항상 기본기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시라고 해서 수업 때 섹시한 스타일의 안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안무를 나갈 때도 있지만 그때그때 다양한 무드의 음악과 안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강생 분들이 매번 다른 무드를 다양하게 경험을 보실 수 있도록 매번 다른 스타일의 안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관리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리듬적인 요소도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기본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써밋댄스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9시부터 10시 관리시 기초반 저와 함께 매주 화목 저녁을 즐겁게 불태우실 분들 모두 환영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